에어어어어어어 자, 저 저거 아니야 디보이드 오브 섀도우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아, 지금 켠건데 지금 켜냈더니 보다는 켜놓고 좀 기다렸는데 흐흐흐 되겠지? 프로파일 한번 봐 일단 있어 일단 있어x2 일단 있어 두번째야 당하면 안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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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는 왜 그런거냐 대체 아 이상하죠 이번에는 서있네 이제 자 디보이드 오브 섀도우 오늘 제대로 될까 불안했었는데 될 것 같네요 이어서 가도록 하죠 장비 이렇게 될까봐 장비 벗고 걷거든요 어이가 없네 기본능식으로 돌아왔죠 지금 그쵸 꺼 꺼 아 이거 안되는거야 이러면은 무조건 한번에 깨야되는거야 무조건 한번에 엔딩 봐야되는거야 이거 미쳤냐 미쳤냐고 진짜야 무조건 한번 엔딩 봐야돼 이렇게까지 해도 장비 다 벗고 껐는데 일단 켜봐 다시 어 다시 켜고 생각해 아 일단은 위치는 세이브가 됐어 위치는 세이브가 됐는데 궁극력이 마이너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기본 스펙 그 풀 장비 상태로 기본 스펙이 됐죠 거의 풀템이기 때문에 할이상 이제 최저 스펙으로 해야된다는건데 노템으로 안되지 그런거 말도 안되지 말도 안되지 야 우리 세이브 도움받냐 렛냐 야 이거 안되 야 렛냐 렛냐고 저 테스트 하고 꽂죠 저번에 너무 어이가 없다 한번 키고 킨 상태로 엔딩을 봐야 돼 현황 해야 돼 이거 현황 아니면은 볼 수가 없어 이거 스펙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진짜 아예 못 보네 아예 못 봐 아예 못 봐 이거 현황 해야 돼 현황하는 수밖에 없어 현황 해야 돼 어 이거 스펙도 조정 안되고 현황 무조건 현황 해야 되는 게임이야 이거 방지 바꾸자 일단 현황하자 어 현황하자 강제로 현황 해야 되는 똥게임 오늘로 오늘로 더보이도 끝납니다 오늘 넌 뒤졌어 역회로 합니다 이번에는 중간에 있는 거 쓰레기 게임 미쳤냐고 아이씨 짜증나 죽겠네 이거 어우 다시 한번 상태로 없앵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하나도 안전 바로 이렇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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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셀리나는 원래 키엔의 왕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갈리던 도둑길대 멤버로 처음 출연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어둠이. 결국 얘도 이제 왕족이라 이거죠. 사실상 메인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중앙에 있기도 하고. 아 됐고 시작합니다. 얘도 120%가 있는데 얘는 방어력 무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비용이 10 적어요. 보정있냐? 도적이 던진 폭탄? 폭탄도 던지니? 도적이 던진 폭탄? 잠깐만. 일단은 그냥 하자. 아 일단 해. 여기 했죠? 전에 한 층까지 하나도 안읽고 그냥 빠르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빨개 벗고 다니냐? 재수없게. 어떻게 썸미러로 찍어야지. 뒤돌아봐. 이거랑. 이거랑. 니가 나와야지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든. 내 생각에는. 어떡해. 잘 땡겨서. 야 앞에 봐.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해서. 썸네일. 조회수의 노예다. 죽어라! 다 짚고 와. 달카로운 대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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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너도 뭐 어차피 건방일 거 아니야? 예외 없지? 데미지. 데미지 왜 이렇게 세냐? 원래 이랬나? 아 됐어. 가자. 넌 근접이니까. 저 폭탄인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저 폭탄이 뭔지 몰라도 기본 능력으로 다 깰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됐고 다 죽여. 마라. 마라. 몇이니? H, J? H. 마라. 55야. 전사보다 두밴되네. 소비량도 적은데. 개 좋네. 야 세타 빨라. 공속 좀 봐. 공속 사상 최강인데? 아 야 왜. 야 이 정도면 소비되는 거 가. 감안하면은 제일 세겠어. 어. 진짜 제일 세겠어. 순수하게 맛들만 넣으면은. 전상 쓰레기야? 아 물론 두 번째 기술 차이가 있긴 한데. 강기잖아 두 번째는. 빨리 가 됐고. 죽인다. 암금. 꼭 안내. 캐거 다 캐면서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좀 쎄니까. 어차피 위치도 거의 다 외웠고. 아. 저는 한 시간 반이었죠? 아이씨 마스터리 포인트 동물 피부 4개 좋아 버그 어 재료 없죠 아 나 레더 만들어야 되냐? 안 만들어도 됐지? 죽어 어 왜 여기 있으니? 마틸 최강인데? 태문도 더럽게 좋네 아 뭔가 중첩이 되나봐 계속 리게임 하다보면은 뒤로 가서 샌놈 나와서 태문이 좋아지는 약간 그런게 초반부 중첩이 되나봐 그런거겠지? 어 전에도 태문 좋았는데 계속 뜨잖아? 기본적으로 있는거냐? 태문 좋은게? 어차피 어차피 오늘 이해로 엔딩을 본다고 치면은 하아 얘를 엔딩을 본다고 치면은 캐릭터 다 보는거기 때문에 사실 이 게임 컨텐츠 다 보는거거든요? 하아 두번 할 게임은 아니고 오늘 완전히 갈무리 하는거야 가 아이템 켤때 안 때려주는거 봐라? 친절하게 하아 가자 하아 사실상 이 게임의 이제 능력치 상한같은거 전부 다 이해하고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없이 순식하게 깰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없어 니가 빨개 벗고 다니는게 좀 벗을 뿐이지 아무런 문제도 없어 아 풀점을 맞추고 딜부터 올리자 경험자니까 딜로 찍어 누르겠어 풀 딜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 근데 그렇게 해도 어차피 공격력이 더 좋나 아 근데 템을 먼저 올리는 순서 생각하면 아냐 잠깐 생각좀 해보자 아 나 뭐했냐 저거 불붙여주고 와야지 정신차려 오늘 길게 해야돼 이런데 시간 낭비하면 안돼 그래서 디자인좀 봐 딱 아재게임이죠 고용했는지 말하기 전에 죽었죠 삼촌이 고용했다는거 우리도 알고있지만 솔직히 스토리가 나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저걸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스토리가 없다시피 하고 가자 텔레포터 데미지 수비량 봐 10 어 좋아 수비량 적어 2개 합쳐도 20밖에 안들어가 소비 이게 차는량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생각보다 더 좋은거지 없어 보다 근거리라는 최악의 단점만 빼면은 옳지 배탑 발라 5 망사냐 저거 본디지의 망산거야 본디지라고 해야되네 본디지보다 거시기 안되죠 아 아 이거 전에 썼던 썸네일 재활용해야겠다 진짜 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진짜 빠르다 너 딜은 진짜 끝내주기 빠르다 저를 어떻게 잡냐 근데 딴건 몰라 저 애벌레는 어떻게 잡냐 두방이야 방으로 찍어야겠다 얘 방으로 찍어야겠다 일단 잡고 잡고다 찍는걸로 뭐 제또어 미쳤어 들어와 아퍼마 마띠를 약해 마띠를 약해 마띠를 확실하게 약해 폭탄 저걸 쓰는 법을 모르니까 폭탄 저걸 쓰는 법을 모르니까 폭탄 저걸 쓰는 법을 모르니까 나의 틈부터 맞추자 이제 다 죽는다 저거는 저 솔직히 저건 짓는다 쟤는 얘는 얘는 저 벌레 못 이겨 가성비 좋고 뭐 유지력도 좋고 다 좋은데 벌레는 못 이겨 자 재킷으로 가자 저 뭔 차이 있니? 아 저 차이야? 이거 있다구나? 없어 이거 철도 없어 일단은 저게 필요하네 레더가 필요하고 아 강차저 있냐? 강차저 있어나? 왜? 언제 언제 키냐나? 체력말고 이걸로 가겠습니다 그냥 굳이 갈 필요는 없는데 됐고 가자 되냐? 된다고? 있었네 일단 일단 거기다 뽑았어 철사가 철사가 부족한 거면 만들 수 있잖아 철사 부족한 거면 만들 수 있지 154 이 정도면은 버틸면 하지 154 하 PAC 154 154 이 정도면 버틸면 하지 음 뭔가 세다 아니 전사 정도야 솔직히 맛딜은 전사 정도고 빠르긴 해도 뭔가 세긴 한데 딜도 세고 그래도 그렇게까지 세진 않고 전사가 너무 쓰레기야 솔직히 말해서 전사가 이득 볼 게 하나도 없어 전사보단 세 음 전사보단 세 태문도 좋아 심지어 태문은 관계 없지만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은 추가 획득 독성 증가 특별 증가 습도 증가 이거 솔직히 법사에 비하면 개쓰레기야 능력 법사가 너무 사기야 어 법사가 너무 개사기야 크리티컬 해피 확률 다 찍을 필요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40%겠지 4%가 아니라 아 다 너무 쓸모없어 어 스킬 다 쓰레기야 기본 스킬만 믿고 봐야 되겠네 솔직히 암살이야 저건 암살은 좋아 암살은 강해 기본 스펙 이주 찍자 그냥 오 찔 거 없다 효율 가성비 좋은 게 없어 확실히 전사만 못하네 이거는 야 법사가 최강이야 솔직히 말해서 원거리에다가 스킬도 좋고 특수 패시브 좋아 나중에 만든 헤더에도 센가봐 일단은 만서리 포인트 30 되잖아 근데 만들 필요 없지 무기 만들자 무기 될까 뭐 들어가 대거 방패도 해야되는데 나 일단 대거 해 30 끄지 안되고 둘이라고 좋아 딜은 세 딜 하나만 끝내줘 dps는 dps는 최강이야 전사도 dp에서 쎄는데 어떻게 전사도 더 쎄냐 껍질 우비풀 장단점이 극명하다 조 씨 가자 아 나 그러고보니까 여기가 아니라 그거 누르고 오는 거였나? 아 저쪽에 그거 누르고 오는 거였지? 아 정신 안 차려 진짜 너무 복잡해 저런 거 챙긴다고 생각하자고 벌레가 주는 거 처음 본다 가족벌둥 좋은 거 다 않네 빨리 빨리 캐 야 복합에 순간이동하는 거 봐라? 폭탄을 만들어 써야 된다는 거 아냐? 내가 저거 이걸로 해먹으려면은 쌍투 그래서 폭탄이 제일 세다는 거네 폭탄이 얼려 뭐 어떤 건데? 아 무슨 밑에 것도 진짜 폭탄이야 폭탄을 본 기억이 없는데 나는 갱이 좋아 캐크 캐고 철 나와 제발 철 돌이야 이씨 아직 안 돼? 올라가 올라가 철 나오길 기도해야지 trend 은 좋치 음 좋고 은 철 고 1 비쌌나? ьют 어쨌건 조와 은 여기도 하나 있고 없었느냐? 야 가자 스킬 포인트 어때 지금 3포인트 있어 물찌글찌 확연하지 이거 회피 줘 회피 맥스 한번 찍어보자 맛들 가능한지 한 곳이 두 개 아니었나 은나하고요 교환 비율은 똑같으니까 어렵게 보지 말고 다음 티어에서 한번 올려버려야겠다 덤비 그렇지 벗어졌다고? 많이 나오긴 했나봐 엄청나왔나보네 벰프리 한 방이네 어디 보자 선빵만 세게 때리는게 낫겠다 약간 강타를 치면은 끊기네 연타를 치는게 무시다 다르긴 한데 회전하고 그냥 때리는게 그냥 때리는게 워낙 빠르니까 그거로 하면 안되냐? 뭔 차이야? 데미지 1차이나? 크리티클이 올라갔네 크리티클이 올라갔네 크리티클 올려 가자 이번엔 기본능치로 간다 자 30-40포인트 생각하면은 크리던 회피던 30-40포인트 올라간다고 치면 되게 쎄지 ... 그 도리 벌써 떴냐 화성아 아 여기 위험한데 잡을 수 있냐? 왕좌에서 공주가 됐어 후...후... 후abel기 공주 흡공 덤벼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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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안뜬다 데미지 2똥만큼 늘었구요 나무 못 캐구요 다이아 돌 캐고 어 강하다 좋아 좋아 템 드랍률좀 봐라 야 왜이렇게 잘 떠 갑자기 또 아 당황스럽네 10포인트 10포인트 그렇지 기본적인 것도 안될 정도로 똥게 미기 때문에 아마 내 생각에 세이브도 안된 정도면은 능치 적용도 지 맘대로 꺼야 어 올린 다음에 찍어버리면은 상한 만큼 안될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템만 빼보자 빼보면 알겠지 너가 해피니? 젤리 빼 editors 내리 7 pockets 편하게 하려면 잡아야 되니까 그렇지 잡고 가성빈 좋아 가성빈 정말 좋아 그렇지 빨리빨리 캐 빨리빨리 캐 빨리빨리 캐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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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 음 질 세다 확실히 두 템포 들어가면 딱 잡을 수 있다 이거 암사자로 그런지 강하네 길이 방해 마라 풀이요 아 포스 없대서 빨리 자 빨리 자 빨리빨리빨리 백칸이 똥게임이야 아무도 안 본다고 심지어 이 게임은 그렇지 딜 세 당장은 아주 철까지 나왔고 보자 혹시 폭탄 같은 거 있냐 이거 폭탄이야 이멘토리에서 포지션 이런식으로 자는 거야? 야 이거 저거 거시기 한걸 빨리 가자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거 나무 복해고 루비랑 은하 하나 이상하다 얘네 포진되어 있는 꼬리 지훈 용감 dpi에서 훨씬 빨라 공소기 한 50%도 빠른 거 같아 제정신을 짠 걸진 모르겠는데 빠른 거 확실해 뒤에 있는 킬사이 할수록 쎄 법사가 최강이지 후반은 얘가 더 셀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후반이 짧으니까 뭐 그 아 모르겠다 해봐야 알지 뭐 평타 치는 것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버프 걸고 맛들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왜 죽는 거 아냐 갔다가 그렇지 아 인벤토리 우리 댕댕이 엄청 찢네 정신만 차려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정신 차릴 수 있을까 나 이거 너무 의욕이 없는데 같은 구간 세 번째라서 당장 안 쓸만한 거 넣어놓자 다 넣어놔 다 넣어둬 다 넣어둬 빨리 가 빨리 가 다 처리한다 그렇지 그렇지 뼈 뼈 양털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mor 텁 더럽게 빠르네 돌아왔네 가면 되나 돌고 Anything Johnson just 포인트 포인트 방압 올려야겠다 드리블 충분하니까 날카로운 발톱 오 좋은거 나왔네 신문물이야 와봐 먹어 그렇지 어디서 와 죽어 잘 소진했다 예쁘게 빠르게 잡고 쓸데없는 시간 끌기는 안좋아 다 받아간다 치유에 있기 별거 다 받아가죠 몇개 놓쳤어도 뭐 그러니 하고 빨리 가자 지금 뭐가 뭐 나오는데지 아 석상 깼는데 어디서 깨 버려야겠구만 아프다 어디서 어디서 클릭 안되냐 여기서는 좀 빠르다 어디서 아 저거 찍고와서 깨는거지 여기 먼저 갈 필요가 없구나 있고 먼저 가야겠구나 어디서 저기 가도 상관없을거 같긴 한데 일단 가 다 돌게 돼 있으니까 파밍도 돌 때 해 이렇게 시간 끌리지 말고 좋아 보이는 것만 하고 벨트 빨리빨리 잘 빨리빨리 빨리빨리 잘 나오냐 오이풀 다시 줄여야겠는 다시 키팅 껍질 어휴 야 어휴 템 운전보소 어휴 왜 이렇게 잘 나와 당황스럽게 폭탄이 필요한데 폭탄 관련된 게 하나도 안 나오네 그 병 같은게 내가 쟤를 뽑아줘야 되나보다 아 병에는 또 철이 들어가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아홉 열 요건 다음 거기 써야 되니까 아 그렇게 잘 찾네 진짜 됐지 아 이거 뭐 여러 개씩 안 되냐 50%라는데 다 100%돼 그냥 잠깐만 너나도 다 되네 너나도 사용이 되네 병 53개나 있네 병 53개나 있네 여기 있구나 어딨니 여기니 아이씨 아이씨 잠깐 어디다 놓고 쓰는 거냐 잠깐 이렇게 쓴다고 이게 무슨 경우냐 전혀 예상 못했는데 어 잠깐만 이거 이렇게 쓴다고 진짜 도셈 모은거야 이거 단품이야 꿀 때리네 이거 개교차게 만들어놨네 철 좋아 그래도 오히려 안 쓰는 게 날 것 같은데 괜히 꼬일 것 같은데 새 있겠지 어딘지 알잖아 대충 그렇지 밭을 하면 정말 끝내준다 마인병 피부 이렇게 나와주면은 편하지 게임 훨씬 아 일단 깨 들렸다가 내려가면 되잖아 저거 뭐냐 아 그냥 상자구나 야수의 심장 저런 것도 있었어 아직까지 처음보는 템이 많아 깨고 와 깨고 올라와 온천지 아이템을 안 먹고 왔어 뼈가 필요한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뼈가 뭐 들어갈 게 있어 이해가 안 되는데 살짝 가까운 곳 봐라 무기 되니? 무기 돌리자 일단 여기는 그냥 싸우고 아냐 아냐 셀 수 있으면 해 철 두 개랑 레더 하나면 돼? 해야지 이게 뭐야 뭔 차이야 철 두 개랑 레더 하나 빨리 올리자 밴벅 만드네 밴벅 만드네 밴벅 만드네 밴벅 만드네 밴벅 만드 어딨니? 거기 있니? 게임 기묘해 진짜 진기명기해 어떡할거야 이거 두개 여기서 둘 올라가서 둘 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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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색깔 안 변해도 그냥 바로 가지네 여기다 여기서 쓰려고 폭탄 맞는거죠 여기랑 거기 쓰면 되겠다 아이템 바꿔주는게 너무 힘드네 인간적으로 나 포인트 안 찍었나? 11포인트나 있네 됐고 그리 올려 그리 두 배다 올라가는거 맞냐? 체력 올리는게 짱인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맞들 생각하고 놀란거 같기도 하고 최대 티어까지 무기 올리자 자 순식간에 철 나오고 어 좋아 잘 나온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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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게임이요 세이브가 됐습니다 근데 전에 전에 그거죠 장비를 잊고 있는 상태가 최소 능력치로 세이브가 돼서 장비를 벗으면은 마이너스가 되고 때리면은 상단체를 차는 그게 돼 버렸기 때문에 거의 최고 레벨까지 템도 올리고 특성까지 다 찍었는데 완전 초기화 돼 버려서 능력치만 심지어 나도 그런 경우는 처음이라 설명하기도 어렵네요 여기 넣어놔도 되잖아 이거 와 진짜 많이 나왔어 소비템 나올 수가 있구나 이렇게 아 다 벗고 세이브 했어요 함 이쯤에서 한번 보 아니 아니 지금 이거 네이벌되어 있는구나 어 다 벗고 세이브 했는데 내가 만든 아이템을 다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벗어져 있는 거랑 별개로 두개로 인벤토리 해도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기다 다 벗어놨는데 여기 아이템이 있는 상태로 자기도 입고 있더라고 새 거를 어디서 구해서 똑같은 거를 그걸 벗으면은 마이너스가 되고 상상도 못했죠 지금 보게되신 분들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보시면은 나중에 유튜브로 오시는 분들은 앞부분을 보시면은 여기다 지금 중간 찍어보신 분들은 유튜브 보시는 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볼 수 없는 슈퍼똥 게임 이런 게임 하는 사람 없거든요 나만 하거든요 가만요 가만요 아파요 가죽벨트 선권리 가죽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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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나온다 야 폭탄 던질 때가 됐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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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만요 빠른빌리빨리 아우...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를 강속기 플레이로 빠르게 엔딩까지 가자 강직 현황인데 바로 가는 거야 여긴 좀... 여긴 좀 빡세니까 챙겨가 폭탄 검으로 좋아 아 너무 귀찮게 만들었어 폭탄 이거 어우 정말 이거 이거 게임이라고 만든 놈들은 벌받아야 돼 이 그래픽에 이런 이펙트에 이거 지금 사양 스카이림 3배입니다 모드깐 스카이림 3배 비꼬지십니까 사양이 3배가 아니라 메모리 차지율이 3배예요 잘못 말했네요 말이 되는 얘기냐고 안 죽는데 얘네 이걸로 안 죽는데 얘네 이걸로 죽어 제일 위험한거 쉽게 넘겼고 폭탄으로 제일 어려운데 폭탄 킬각 폭탄 두번은 못쓰겠다 이거 이단 두번째 스킬 이건건 좀 오바야 진짜 개오바야 좋은 폭탄이 나오나 무한폭탄 그런거 나오나 무한폭탄 크리티컬이 다 적용되나 폭탄 까지 크리티컬이 다 적용되다 폭탄까지 장비 좀 바꿔봐야겠어 이 데미지에 25% 무시까지 있으니까 적혀있기만 하고 무시 안 할 것 같거든요 솔직히 딜 들어가는 거 보니까 다 활용을 해서 극딜 암살 같은 걸로 그렇게 한번 짜서 잡아보자 강한 놈들도 한 번에 죽일 수만 있으면 어느 정도 하겠지 뭐 전하 길 열렸죠 자 빨리 왜 근접으로 때리니 다시 한 번만 보자 이렇게 효율이 안 좋을 수가 있나 독성 오징어가 데미지인가요 아 그래도 크리티컬 5 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크리티컬 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렇게 적힌 대로 그래도 25%인데 너무 많다 좋아 dps 좋아 dps 좋아 근데 창작비 들으면 진짜 못 이길 것 같은데 예로 장비가 적립이 돼야 돼 빨리 뭐 한 방에 죽인다던가 그런 게 돼야지 아 폭탄 써야겠다 진짜로 걔네한테는 이렇게 부족하긴 한데 곰으로 된 게 크리티컬에 아직 그 소율이 안 나와 25% 그렇게 높은 게 아니네 뒤를 약간 계산해서 때리는 형식이니까 지금이 아 하아... 넣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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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넣어도 좋아좋아 좋아 안꼈지? 좋아 아... 체력... 체력 많이 꾸린다 덩어린 강해 쥐가 느려 이상해 게임 큰 와인병 폭탄 다음 티어는 5반 것 같고 그냥 하나 더 만들자 그렇게 하고 무기나 올리자 아직도 안됐냐? 어차피 100까지 올린 다음에 해야되니까 그냥 쭉 까먹고 있자 풀티어로 찍는게 나니까 나왔다 아... 가장 오래걸리는 공간 나왔다 다음까지 다 갔었죠 저번에 전이랑 비교해서 플레이타임 시간 똑같애 저쪽도 중간에 도겸이야 도겸이야 죽여야 된다 세긴 한데... 강하긴 하다 아 폭탄 문제야 일단 물약은 있으니까 폭탄 일단 만들고 폭탄 폭탄 4개 면은 한번 몰아서 로엘 가드까지 싹 정리 되겠는데 마스터지 포인트 데미지 낮아 속도는 빠른데 아 야 아니잖아 너 거기서 안 덤비냐 아 세번 때려야 돼 겸인데 dps 가 단검이라서 빠른 거면은 무기를 바꾸면 약해진다는 거 아냐 아 생각하면서 해야겠네 아 이거 이게 그런 dps 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 공속이라는 이 게임에 세이브도 안되는 게임인 주제에 이딴 게임에 그런게 있을까 존재할까 아 아 아 아 스킬 못쓰는 것도 아니잖아 이건 폭탄이니까 그렇다 저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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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병? 온다 마이클 리스 온다 좀 많구만 위험하구만 폭탄 쓰기에는 좀 아깝고 폭탄 제한되어 있으니까 물약은 엄청 많은데 비해서 그렇지 화병하는 동안 안 때리고 했잖아 우리 왜그래 화병을 펴지고 방금 죽었는데 던진 거구나 자식 저거 취사한 놈들 저거 담배 빨리 좋아 여봐 그렇지 막 잡다 보면은 올라 있으니깐 그렇게 하자 손을 열심히 움직여 스타크래프트 한다고 생각하고 손을 열심히 움직이자 아 이건 좀 아니잖아 갔나 새끼들 저거 와이펙 4개면 개꿀이죠 폭탄 4개죠 손이 너무 많이 가 근데 4개인 건 알겠는데 손 너무 많이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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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는 전사고 법사고 한 번씩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 죽지 않았지만 내 생각에 얘는 더 죽을 것 같아 체력도 부족하고 단순하게 딜은 센데 수가 많으니까 잘못 긁었다가 긁혀버리면 죽으니까 폭탄으로 잘 제거를 해야겠어 가자 아 너무 끔찍게 끔찍 끔찍 다음 게임에서 그게 있으니까 뭐야 그게 뭐지 다음 게임은 그게 되니까 그게 뭐죠 아 기스 보죠 기스 보니까 조심해서 해야겠는데 아 경기대네 제압하고 그렇지 그렇지 식용뿌리도 어딘가에 쓰이겠지 뭐 저희가 그거고 이쪽이 가까운 데죠 아 로엘가드 세방이냐 아 씨 이러면은 답 없는데 끌고 와 죽이는 게 나은데 이러면 아 이렇게 되면 그냥 장비를 바꿔야겠다 다 모여봐 아 너네 폭탄을 잡아야 되고 일단은 너희는 너희는 또 강력한 공수 강력한 공수냐 너희는 또 안 때릴 거면은 그냥 아예 달려오질 마러 뭐 좀 블랙이야 그렇지 이렇게 보면 또 센 것 같아 이렇게 보면은 약간 안 쓰는 것들을 사용해서 잡는 거니까 뭐 자원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뭐 만큼 쎄 보이는 척이야 다음 티어 올리고 다음 티어 느린 무기를 해서 노예가들 두 방에 잡자 이들이 힘들다 그렇지 흑혈건 뭐야 마댐 마댐의 의미를 모르겠어 마법 대밀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분쇄기 토끼 도끼 흑혈검 하자 하나밖에 없는 루비 썼다 못 끼면 안 된다 그렇지 데미지 많이 올라갔죠 속도 느려질 것 같긴 한다 확실하게 이렇게 세면은 어쩔 수 없어 지금 오우야 로얄가드 한방이 너무 좋다 로얄가드가 한방이면은 엔간한거 다 한방이라는 건데 개좋지 크리의 덕을 아직 못 보고 있어 야 너무 이거 잠깐만 좀 많잖아 좀 많잖아 를 생각하면은 그냥 쓰자 조금만 써도 잡잖아 잘못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잘 튀어야 된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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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 너무 비굴한데 저 폭탄도 있네 저 나중 써버리자 이거 두방이면 잡으니까 그렇게 손해는 아닌 것 같다 그 내 위험도랑 플레이 타임에 그 줄어드는 거 생각하면은 괜찮은데 최고티어 무기만 뽑고 빨리 간을 봐야겠어요 무기 뽑고 이제 방구 뽑고 능력 쪽으로 이제 크리티컬이나 회피 같은 퍼센트가 올라갈수록 효율 좋아지는 거 그런 쪽으로 뽑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응치로 욕심 그득 초반은 쉬우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빨리 와봐 단방이야 아니라고? 일단 강해 꽤 센 거 같아 공속 개념이 있는진 모르겠는데 빠르긴 해 일단 전사보다 아닌가? 몰라 빠른 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모르겠어 느낌이 안 와 두 번 긁으니까 엔간하면은 좋네 좋아 어 너무너무너무 아프다 야 너무 아파야 잡고 야 너무 아프다 야 흡혈금 흡혈금인데 흡혈 거의 안 돼 말이 흡혈금이지 이거 능력치도 써있는건 달라 어 너는 괜찮네 너는 데미지가 붙어있네 크리 30%네 그러면 크리 30%네 그러면 10포인트 크리 40% 적용 괜찮은데 장비 다음 티어 장비 뽑았는데 더 약한거 아니야? 쉽게 괜찮은데? 적보다 세다고? 그럼 장비가 나와봐야 아니까 알맞게 좀 맞춰보자 어우 강하다 야 진짜 강하다 얘 딜은 진짜 최강이다 법사보다 세다 법사가 마지막게 효율이 되게 좋았던 것 같긴 한데 딜로 올라가는게 그래도 얘가 더 셀거 같애 너무 좋아 얘 딜 하나는 선택 받았어 얘는 빨리 가 괜히 빠른 무기 할 필요가 없네 단검 같은거 할 필요가 없다 이거 해도 충분히 빠르고 강하다 10분 19분 빠른 진행만이 살 길이야 실망감 공격감 온김에 넣어 아 귀찮은 게임 이거 아 귀찮은 게임 있을 수가 있냐 마스터를 열심히 찍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170 좋아 성공니? 기본 스펙 올라가는 걸로 해야겠다 다 크리티컬 가서 찍은 다음에 그게 더 효율적으로 보면 크리티컬 보다 데미지 올라가는게 더 늘리니까 이상하긴 한데 느낌 오 야 크리티컬 너무 좋아 두번 때리는게 있으니까 일단은 두번 중 한번은 엔간하면 뜨니까 엔간하면은 이게 좀 아니지 않냐 쓰게 하는거냐 기다려줘서 고맙다 야 버릇 먹어 으흐우 죽엄마 이제 없다 아 잘못을 누를 것 같애 나 어떡하지? ESC 봉인해야 되나? 일로 올 필요 없었는데 아 진짜 다 그냥 갔다 와 조금만 조금 얼마 차이 난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것만 캐면 되네 아 이게 섭방 칠라 그랬는데 좋아 그만 그만 쏴 죽기 전에 예약 걸어서 맞추고 가는 것 봐라 저거 그렇지 거친 다이아몬드 와 많다 둘 조식 집어야지 뭐 이렇게 되면은 마나 있냐? 마나 많네 그렇지 아 위험하다 치료 꿀린다 이제 흡혈 전혀 안돼 검에서 무슨 흡혈검이야 이씨 아무것도 안돼 무슨 흡혈검이야 너무 아파 야 너무 아파 야 너무 아파 야 너무 아파 어 너무 아파 그렇지 피했고 저 예약 발사 너무 극협이야 어 이거 안 죽냐? 방어령 무시 좋긴 하다 어 저거 땜에 약간 아슬아슬하게 한 방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아 위험해 너무 위험해 폭탄 재료도 없고 와 너무 위험하다 얘네는 아 아 하나씩 끊어먹어야겠다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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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약간 FPS 게임이야 딜 들어오는 거는 금방 주고 맞으면은 빨리 가 이상한 데서 맥 걸리지 말고 빨리 가 오늘 이 게임 놓아줘야 돼 배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거든 아침 못 먹어서 핫브레이크라도 갖고 와야겠어 이따가 그렇지 야 이거 크리 뜨면은 공수 그냥 평타 한방이겠는데 센데 야 센데 방패 없어도 엄청 잘 싸워 맛들이야 에메랄드 같은 거 뭐 아 저 루비 같은 거 필요한 거 아니야 또 갔더니 불안한데 나 그렇지 성가신 거 둘 잡았고 한 번에 어 크리 잘 안 뜬다 확률 되게 높은데 음 두 타에 하나씩 떠도 이상하지 않은데 어 두 타에 하나씩 뜨네 피해망상이구나 또 40% 이상 안 올라가니? 와 이게 뭐니 이런 똥겜 주제에 저항을 올려 제안을 해놨어? 개똥겜 주제 말이야 저 제안을 해놨다 이 말이지 이거 그럼 퍽 찍어도 의미 없잖아 올라가 안 올라갈 거 아냐 누거를 노리느냐 가서 먹자 이거 하고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오는 것 좀 무서워 약해 약해 크리 그렇지 그렇지 강해 신접 think 아 귀찮은가 저기 화염 저것 좀 써야 겠다 스크롤 만들어서 물론 스크롤 쓰는 것 자체가 손이 많이 가지만 아 때만 아니 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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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셋! 창병 로엘 가드 셋! 먹어야지! 맛있는 건데! 아이C! 그 따위로 나오면 어떡하니? 아... 갈 수 있냐? 가지네? 그렇지! 아슬아슬하다 아무리 봐도 백이 너무 멀어서 함부로 될까 안 될까 해도 견적이 안 나오네 백은 안 돼 백은 너무 멀어 30은 당연히 넘었고 백 찍자 오니? 그렇지 대체 진짜 회피율은 대체 어느 부분에서 회피하는 거냐? 회피하는 꼴을 못 본 것 같은데 이거? 하는 거 맞긴 하냐? 딜 올려도 되겠어 이 정도면? 철 철 10포인트가 바로 주네? 그렇지 이런 맛이 있어야지 그렇지 다 들어오는데 때리는 거 한방 한방 평타 착한 사파이어 낡은 책 은화 나무 좋아 나무 가 가 절로 안 가냐? 가 빨리 가자 한시간반 한시간반이다 한시간반이다 빤스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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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롤 하나만 있어도 꽤 셀만 할 것 같은데 죽어 피부 죽어 하여튼 안 좋고 이제께는 저기도 있네 가자 놓치지마 놓치지마 하나도 놓치지마 빠른 상승만이 살 길이다 없는 걸로 하고 있어도 놓친 거 있어도 그냥 가자 저거 단축키로 되는 게 아니니까 빨리 나가 드디어 다음 층 이거 다 다음 다음 층이 이제 새로운 층이죠 그렇게 다 다음 층이 가도 아직 반도 안 한 겁니다 20층까지 있으니까 층이 더 길고 어려워지겠죠? 개새끼 저거 혼내줘겠구만 맵채탕 1층 맵채탕 잠깐만요 아 집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시키고 있나봅니다 야야야 이건 이건 좀 같은 여자들끼리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니? 보라색 대가리야? 죽여! 좀 빠르다고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나본데 이 정도의 죽을 짬법이 아니다 죽어 어디서 약간 천국장 냄새가 난다? 짬밥 냄새가 난다 내용 뭐였지 이거? 기억 안 나는데 나 꽤 쎄져서 저 벌레도 이제 원큐 아닙니까? 이 정도면? 장비가 꿇리긴 하는데 그래도 강해 지금 엄청 쎄 아까 보고 20% 더 먹었죠 이래도 100은 안 될 거 같은데 100은 아직 먼 거 같은데 이렇게 해도 다음에 10% 더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보자 10% 더 먹었죠 15% 더 먹었죠 20% 더 먹었고 10% 더 먹었죠 맞지 마π 15% 더 먹었죠 20% 더 먹었죠 15% 더 먹었죠 숙련된 녀석이야 이번 놈 강해 만만치 않은 놈이야 너무 아퍼 어 별로 안 남았다 죽어 이번에 가서 한 바퀴 돌려주면 되겠다 금방 살죠 마나도 죽은 거니? 그따로 죽냐? 한 큐 죽을 뻔 죽을 수 없다 절대 10포인트 좋아 되지 않았을까 슬슬 꽤 쌓인 거 같은데 그렇지 최고 티어 장비다 안 될 수 있네 30에 35 나 딜 센 걸로 할래 그냥 도쿄보다 센 거 있냐? 나 크리에 올라가냐? 여기서? 재료는 충분히 있는데 업무를 할까 그냥? 데미채가 좀 심해 근데 크리 확률이 붙어 있어 크리 확률 붙은 거까지 포함이 되면은 훨씬 좋지 솔직히 크리가 지금 거의 맥스치인데 아니 지금 제한된 한도에서 맥스치인데 이거 잘못 뽑으면은 한도가 아이템 못 뽑을 거 같은데 재료가 많이 소비돼서 교환 100개로 안 돼? 200개도 안 돼? 300개도 안 돼? 500개? 500개 하나라고? 어 1개 야야 이건 아니지 이 정도면 두 개 많을 수 있겠는데 줄어드냐? 만화가 올라가잖아 야 저 약해졌어 써있는 게 닭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구나? 가라 약해 다음 무기 도살자 pp 저승사자 갈치 일단 두 개 만들자 어 솔직히 재료는 많고 충분히 만들 수 있어 디자인이 본 거 같은데 디자인이 본 거 같은데 너무 좋은데 이거? 껌이 너무 좋아 기본 데미지가 올라간 게 있긴 한데 아 일단 써봐 써보면 알겠지 뭐 두대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하고 데미지 5가 올라갔다는 게 크긴 하지 아 체력 20이랑 해피 5%까지 붙어있는데 사실상 스택상으로 15에다가 20까지 있고 너무 좋아 이거 근데 기본 데미지로 15가 올라간다고 치면 월등하게 센데 솔직히 보면 안 좋아 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악령 깡들이 너무 좋은데 저거 가만 보니까 크리 데미지가 똑같아 깡들이 세서 크리체가 나는데 가자 추 데미지 붙은 게 확실하고 좋긴 하지 내 입장에서는 이걸로 쓰자 갈자 질 세다 잘못 생각했다 강하다 아이템 써봐야 알아 이상한 게임이야 써보기 전까지 몰라 강한 체력인지 몰라 이거를 최종템으로 가고 이 맴매하는 거를 최종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크릴 찍자 그렇지 깡들이 쎄면 좋지 깡들이 쎄면 좋지 깡들이 쎄면 좋지 깡들이 쎄면 좋지 비슷한 거 같아 베이스인 주제에 무기 종류가 의미가 없어 그냥 그냥 보이는 것만 다르지 똑같애 다 아닌가 아닌가 아니아니아니 똑같애 스킬 쓸 땐 약간 차이 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지 40% 찍으면 더 쎄 평들이 같으니까 공속이 들쑥날쑥하다 좀 기묘하다 쟤 안죽었어 왜 저거 맞고 됐어 됐어 대충해 왜 이렇게 많냐 맵을 잘못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지 어우야 아프다 내려가 내려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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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좀 많이 꿀리는데 전에 비하면 확실히 추세면 좋으니까 아 그냥 좋게 생각하자 그냥 이거 쓰자 최고 듀어묵인데 뭐 디자인 너무 구려 검은 그나마 좀 예뻤는데 그렇게 평타치 차이가 나는 거 검 아 근데 너 100포인트나 투자했는데 그거 무기 껴보고 너무 좋다 싶었을 때 그때 그 걸렀어야 되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처음 해보는 사람은 두 번 할 일이 없겠지만 사람들이 이 게임 만든 사람은 잘못이야 내 점은 아니야 몰라 이거 낄 거야 그냥 너무 늦었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 내려가 아이템 다 버리고 왔네 먹고 와 물력 다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 뭐 방어가 중요하네 맥스 찍자 빨리 어 방어구에서는 뭐 크리 없는 거 쓰면 되니까 그냥 내가 골라서 담벼 그렇지 그렇지 저쪽이 입구고 제거하고 없사니? 어디 갔냐? 저 타겟은 소리 절로 갔나보다 핑크머리 이거 어디서 말이야 북 까는 거야 북 까는 거야 쟤한테 말 걸면 전투였지 추가 나오면서 아 아 자식 졸렬하게 나오는 거 봐라 폭탄을 안 던지겠다 이 정도 놈들한테 폭탄은 사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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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했다 첨부 다시 다 해야 돼 지면은 다 해야 돼 하드코어 게임이야 절대 죽으면 안 돼 저 새끼 아 강만 재고 살살 재고 있어 아주 다음이다 드디어 다음에 이제 진행이다 아직까지 시간 많이 안 가 다음부터 읽어야겠다 아 하 하 아 배고파 에미랄드 너가 뛰는 동안 핫브레이크 줘 보석이 들어간 부위가 세니까 장비도 보석이 들어간 거 그냥 끼자 하 하 하 하 하 파 하 하 하 하 음 음 음 음 지금 지금 지금은 쩝쩝거리면서 먹어야 맛있지 하아 왜 안돼 뭐야 왜그래 진정해 대화하기 전에 찍고 가자 이건 내 생각 이건 좋아 적어만 아이템 없어 금방 차니? 금방 차니? 만들지마 책 바뀌는거 밖에 없어? 해피는 멈춰 여행자의 오직 깨끗한 마음을 가진 창조자만이 위협이 되지 않는 이곳을 지나갈 수가 있다 고대인을 말하는 것이요 그에게 어떤 위협이 가지? 아 스토리 중간에서 한번 설명하죠 자 이제 삼촌이 저를 제가 이제 왕자인데 전쟁 도중에 이게 왕인 아빠가 사라졌습니다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그 삼촌이 이제 왕위에 올라와서 임시적으로 전쟁을 끝냈는데 습격을 당한 것처럼 치고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부활을 보냈어요 얘가 부활이랑 똑같이 생겼죠? 보낸 곳에서 도망치다가 이제 고대인의 위로에 온 겁니다 그 고대인의 위로가 이곳이에요 고대를 찾아서 나가야 됩니다 끝 나는 그에게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을 것이여 그걸 어디 찾을 수 있는지 말해주겠소 당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겠어 할 수 있나 해봐 고개연필을 갖고 있구만 온갖 음모가 보이는군 당신 옆에 남자가 보이는데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군 보이지 않아? 어... 내 뇌줄기에 힘을 사용할 수가 없어 바이홀더 열 마리가 날 방해하는군 저주파로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어 당신이 그들을 죽여야만 다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 공처럼 생겼어 공 부서라 아 오케이 오케이 음... 저거야? 저거 폴아웃에 나오는거 아니냐? 어... 얘 원거리네 어 센데? DPS 장난 아닌데? 안 봐? 너도 안 봐? 너도 안 봐? 이걸 다 부셔야 된다 이거 아니야? 다 돌아 그럼 가자 가자 되게 약하네 한방이네 보통 한방은 아닌데 맵은 또 재탕이죠 분수 안에 있네요 아 기둥 10포인트 소리좀보소 좋아 빨라 딜 세 이름이 보는 사람이야 하이에나가 번역이 제일 잘 돼있어 다 잡은거야? 막돌아서 기억이 안나는데 잡은거겠지? 이 맵은 짧아서 좋다 안짧은가? 안보여 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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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안 짧아 적혀있는거만큼 오르지도 않고 아이템들이 무거운거 입어야 체력이 많이 올라가나보다 전사로 가자 도로 땀바퀴 도로 땀바퀴 도로 땀바퀴 도로 땀바퀴 도로 를 호우 그렇지 그렇지 계속 계속 나와 아이템 계속 나와 그침없이 나와 축축 나와 좀 더 더럽게 많은 것 봐 템 종류만 따지면 갓게임이야 좀 통합 좀 해놓지 굳이 이렇게 많이 만든 이유가 뭘까 세이브도 안되는 주제 이해가 안된다 주제도 모르는거 아닐까 아 그렇네요 플레이타임 알 수 있겠네요 이 게임에 길거 같아요 생각보다 이미 2시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 눈알이 남아있나 보죠 소리 들린다 근데 나 다 돌았어 잡았어 잡을 만큼 아 잡았구나 다 떴네 방향을 잘못 봤다 이쪽이지 헷갈려 반지 고대인을 만도로 이끌어주면 길거리 가도록 하지 가라는 거지 방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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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다 해피로 해피로 틀어막아야지 뭐 최대한 안맞으면서 해피하자고 죽였나 아닌데 뭐야 나 뭐해야돼 뭐 나온거니 뭐든 의구심이 사라진다고 뭔 개소리야 대화를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가서 아아 저거 뭘 보고 가는건가 봐 그냥 이상한거 주지마 가자 뭐 이제부터는 뭐 이걸 써야지 열린다던가 뭐 그런거 아니지 웃기지마 그치 다음층 재활용 몬스터만 늘렸죠 새 몬스터 없구요 아직 안 나왔구요 네 아버지의 것이 아닌가 전하 무릎 꿇지 못하는걸 용서해주세요 부상이 너무 심해서 설 수 밖에 없습니다 아아 이 아빠가 여기 있어 흔적을 지우라고 그러고 갔습니다 얼마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몇명 살아남았습니다 내 피를 줄테니까 상처를 회복해 감사합니다 부근처럼 고결하시군요 슬리핑 메이드님께 그를 보살피시기를 부근께서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전 제 수술로 갈 수 있습니다 어둠의 고치를 하셔서 파괴하세요 어 이제 살았어 그럼 잘됐네 우리 조개네 정면 갈지 저쪽 먼저 갈지인데 정면이 만만하죠 불안하다 저거 저거는 쥐 아직 부방이야? 미친 쥐면은 그렇게 센 쥐도 아닌데 말이야 열쇠 좋아 스토리에서 쥐중에 내가 처음에 죽인 쥐가 그 어둠의 왕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아 큰일났다 얘네 어떻게 잡냐 큰일났다 이거 어떻게 잡냐 잠깐만 다행이야 잘 꺾었어 좋아 스치면 사망하기 때문에 조심해야됩니다 2초 있으면 죽어요 붙어서 얘 모션이 나와도 모션이 나오기 시작할때 뒤로 빠져서 약간 이제 뭐 샌드박스란다 뭐라고 하지 그런거를 피격 아 뭐 다크서울처럼 막 잘 피해도 재수없으면 맞는거기 때문에 저거 뭐냐 저거는 소템이냐 저게 다크토템이야 소템이야 사람이 무릎 꿇고 들고 있는거 아니냐 어 야야야야야 괜찮니? 야 너무 크다 맵이 늘려놨네 재탕에서 저 돼지는 뭐니? 아 그냥 돼지구나 특별 있으니까 엄청 차는거 같기도 하다 DPS 세고 3%밖에 안되는게 정말 끔찍하긴 한데 솔직히 있으나 말하곤 3%면 그래도 뭐 좋은게 좋은거 아니겠어 얘 넥대에 약하기 때문에 그쵸 딜은 세네 속도야 속도 죽어 이러다가 나 죽어 이러다 나 죽어요 이러다가 사라집니다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아아 아이 회복약을 회복약을 해놔야겠어 안되겠어 위험해 그리고 폭탄은 거르자 지금 폭탄은 사치야 하나만 해 맵의 끝을 보고 한라인부터 파자 크립 뜨면 한방 좋아 도망가세요 어우 돼지 있는거 봐라 은근히 잡을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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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저 서린같은게 제일 무서워 제일 강해 느리긴 한데 느리고 나발이고 그런게 중요하긴 지금 스키즈에 찍을까 좀 아 찍으려고 찍었는데 접사가 짱인듯 포션 41개 만들 수 있네 포션 41개 만들 수 있네 일단은 일단 기본 찍어 솔직히 기본 찍는 것도 나은거 같애 책 좀 찍어 아파 너머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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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이 너무 안좋아 다른 애들 스킬 드럽게 좋았는데 별거 없어요 얘는 그냥 찍으면 티라든지 그냥 찍으면은 아주 난리 안 썼는데 찍는거 족족 그냥 포파를 했는데 얘는 그딴 것도 없어 딜이 세서 그런지 아마 지팡이들이 약한가 보다 효율로 생각하면 딜은 더럽게 센데 잡을만해 제가 제일 위험하다 쟤네를 먼저 제거를 해야 된다 미래를 생각하면 여섯 대까지 버티죠 버틸만 하죠 야 크리 떠두고 두방이야? 씬데? 잠깐만 잠깐만 눈이다 혼자 있니? 오쭈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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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저 깨야 되는구나 크리가 두 개 연속 뜬 적이 없는데 만약 뜨면은 한 방을 잡겠는데 뜨는진 모르겠지만 뭐 2타째는 크리가 적용이 안 된다 뭐 그런 거겠지 두 번 연속 뜰 때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때렸으면 아 아직 길을 다 안 깼구나 내가 하나씩 아 크리가 떠서 죽으니까 내가 한 방에 죽는지 모르겠어 이건 조금 평타 한 방인 것 같다 딜이 센만큼 딜이랑 기동력이 센만큼 약하네 딱 늑대 인간이야 스카이딥이야 스카이딥 잠깐만 셋이 덤빈다고? 이건 내 계산이 없었는걸? 이거 쟤 한 방이네? 그냥 47로 한 방이네? 좋지 나는 10포인트 그렇지 일단은 방어구 찍고 3티어 방어구 3티어 방어구 여기서부터 기니까 좀 찍어놔야겠지 강철 글러브랑 기사의 부츠 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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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강철 철파 하나 철사 두 개 철이 많이 필요하네 철사 두 개랑 레더 하나랑 되냐? 급하게 제조해 레더가 하나 더 필요하네 레더가 많이 필요하네 이렇게 찍고 레더 레더 몸이랑 손 했죠? 신발이랑 신발이랑 헬벳 들어가 있어 아 자리 적은 것 좀 봐 개오바야 아이템 껴야지 아 정신이 좀 났어 나 어떡하냐 일단 방어력 올려 마나도 엄청 올라가네 우리 마나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야 야 마나 왜 이렇게 많이 올려주냐 아 기묘해 게임 참 보면은 아 천을 이 정도 나왔으면은 솔직히 본전이다 마나 올려야겠다 이거 스킬 올려야겠어 5포인트 아 찍어 5포인트 금방이지 솔직히 말해서 체력도 많이 올라갔고 딱 좀 건들기 애매한 단계로 올라가긴 했는데 나쁘지 않지 뭐 스키이 필요해 스키이 상위 스킬이 필요하게 되어버렸어 담벼 야 벌써 반피 가까이 달아 뭐 이렇게 속공으로 다 잡아도 3마리 인데 아 저런 애까지 있네 큰일났네 아 나와봐 그렇지 깔끔 방패가 필요하다 잠겨서 뽑고 방패도 뽑자 아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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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게 나오는데 와인병 괜찮은데 폭탄 좀 폭탄 티어를 올릴때가 됐다 슬슬 이렇게 보면은 나온다온다온다 와봐와봐 이리와봐 방어력 지금 몇이지? 방어력은 높겠지? 철 세수로 했는데? 19어 괜찮네 훨씬 높네 데미지가 줄고 있는건지 모르겠는데 높은거 같겠지 뭐 잘만하네? 딱 2탄에? 뭐야 흑 흑잡하냐? 알 깨주고 다 깬거 아냐? 흑 흑 흑 흑 그래서 이제 스킬이 필요하다 반 데미지 감소 괜찮은 기술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써보자 흑 15 데미지? 어 모르겠는데 흑 괜찮은건가 모르겠는데 흑 아 좀 많다 이 그림자 방벽이야? 4%가 이해가 안돼 나는 흑 흑 흑 흑 흑 덜 다는거 같긴 하네 느낌이 어 뭐 엄청나게 덜다고 그런거 아니고 그냥 적당한게 덜다네 쓰는 냄새가 안한다 아야 마띠를 넣겠습니까? 해서 어 근데 전혀 안다는데 일도 안다는데 어 어 내가 착각했네 일도 반감이 안되는데 데미지가? 왜 있는거지 이거? 뭐지? 이펙트만 나와 레고포인트 어떡해 필요가 없어 이거 법사가 짱이야 법사가 무적이야 나는 이걸 보고 미래를 보고 내가 한거지 마띠를 넣었을때 4%가 너무 적으니까 40%일 줄 알았어요 근데 4%가 많나봐 흑 영을 안찍었나봐 실수로 40%는 좀 세긴 하지 근데 4%는 너무 약하잖아 쓰나 말하잖아 이해가 안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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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ух 하자 마나 필요없는데 전사보다만 쓸 일이 없어 그렇게 되면 은 저거기가 효과 없으면 쓸 필요가 아예 없으니까 봐바 와봐 체력이나 올려야겠다 아 얘 위험한데 이거 음 아니하메 캐 아 벌레 징그럽게 생겼네 씨앗은 왜 있는거냐 아 그렇지 하아 아니 갑주까지 풀로 찍자 그 다음에 생각하자 맥갑을 만들고 마누 안 올려 주는걸로 올리자 너 왜그래 갑자기? 야야야야야 왜그래왜그래왜왜져래 어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오 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저거 먹다 죽을 뻔한 거예요 방금 방금 성수 먹고 쭉 달지 않았어요? 체력 상한이 올라간 건가? 순간적으로 25천다고? 아이 진짜 귀찮겠네 세 개만 만들자 자리 박아 놓으면 못 쓰네 잘해야 돼 4% 감소 적어도 4%인 거 아니야 그냥 애누리 없이 어이가 없네 덤벼 딜 찍는 게 최고야 그나마 평탄 얘가 세니까 얘가 더 전사 같은데 그렇게 보면은 순간적으로 샤프 크리스탈이 얘 이름인 줄 알았어 어 이름이 예뻐졌다 갑자기 양털이 왜 나오냐 양을 먹었나 봐 좋아 많이 챙겼어 전력 보호 왜 죽냐 너는 왜 죽냐 너는 그게 명의 다 해버렸고 내가 치료해줬잖아 아 참 꼴 때리는 놈이야 이제 반 왔거든요 여기서 한번 녹화 끊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